출애국기 24장 출애국기 24장입니다 지금 19장에서 바로 24장으로 뛰어왔는데 오늘 24장은 신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하고 모세가 다시 신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읽는 건데요 1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19장에서 신해산에서 19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모님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준비해서 셋째 날에 산 위로는 올라오지 말고 백성들은 다 밑에 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셋째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내려갔는데 이때 내려갈 때 뭘 가지고 내려갔겠어요 20장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 받은 개명, 십개명 소위 말하는 613의 일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20장은 뭐죠 20장에는 십개명 20장에는 이제 20장에 십개명이 나오죠 십개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십개명이 다음에 21장에는 또 법이 나오고 그렇죠 22장도 그렇고 23장까지 이제 법이 나오다가 아까 24장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이제 신혜사의 은약을 세우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장남과 차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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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 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아들 나중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이렇게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시 3절에 보면 또 다시 내려왔던 것 같죠 올라와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간 게 3,4회가 더 되고 8차까지 있다고 누가 그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함혹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 청년들 원문에도 청년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 청년 가운데 요소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아마 모세가 올라가서 아까 20장에서 23장까지 했던 그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아마 임시재단을 세운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고 70인이 올라갔다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이 영어로는 사파이언데요 이런 보석들 그때는 이 보석 세공이 이렇게는 안됐겠지만 색깔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다손들의 종교한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본래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왜냐니까 아까 왜 죽이지 않았어요 아까 피를 재단에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은약을 체결했다 어떻게 내가 그 피를 피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계명이 받았는데 이제는 돌판 받으러 올라오라 그런 이야기인 것 모세가 그의 부하여 호수하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기 산에 올라가서 사십일 동안 검식기도를 하면서 이제 돌판을 받으려고 하나님 돌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돌판 받으러 올라간 이 이야기가 돌판도 받고 내려오면서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어떤 게시도 받아서 내려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보면 19장 19장에서 있죠 19장 19장에서 24장으로 이제 오늘 내려온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는 우리가 이 장면입니다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 아론과 나닥과 아비우 장로 70명을 보니까 보고 봤습니다